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숫자를 만진 자들은 숫자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만일에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여러분들 뭐죠? 정권을 뒤엎을 정도가 되는 것은 바로 숫자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처럼 그냥 몇 장 정도 넣은 것이 아니고 숫자를 조작한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전산조작의 특성이라는 것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에 고민정 씨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재선의원이 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도 참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최종 결과는 고민정이 50.35% 오시안이 47.7%로 그냥 없어졌네요. 당선됐습니다. 고민정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14% 부풀렸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개표가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까지 합치게 되면 7.14%가 높을 겁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는 위조투표지를 몇 장이나 투입했나 9,929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9,929표를 고민정 후보가 공짜로 얻은 겁니다. 누가 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정 더블룸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위조한 관내 사전투표지 9,929표를 더해준 겁니다. 9,929표를 더해주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더해줬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이러면 숫자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고민정 더블룸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네 장 가운데 세 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인 겁니다. 네 장마다 세 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차익값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12.5%를 오신한 후반 때 훔쳐가지고 같은 수만큼 12.5%를 고민정 후보와 함께 더해준 그런 사례인 겁니다. 자 그래 이런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부정승을 한 것이. 여기는 동의 한 7개밖에 안 되네요. 921동 보시기 바랍니다. 921동의 고민정에 당일투표 덕표는 48% 관내 사전투표 덕표는 61% 어마어마하게 부풀린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투표가 48%가 나오면 관내 사전투표도 48% 플러스 마이너스 0의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여러분들 차익값이 13%가 나오는 겁니다. 오신한은 마이너스 12%는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붉은색이 차익값 크기입니다. 차익값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의 3%가 나와야 되는데 고민정은 플러스 13%, 플러스 16%, 플러스 14%, 플러스 13%, 플러스 9%, 플러스 12% 무슨 말인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더해준 겁니다. 광진구 사례입니다. 종로구에 이어가지고 광진구 사례는 서울특별시에서 4월 10일 총선에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온 것을 밝혀낸 겁니다. 전부 전국에서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딱 가지고 그것을 딱 분석해 나가니까 제야 전문가가 관외 사전투표 자료는 지금 입수가 안 됐기 때문에 관례만 따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9929표를 고민정 후보에게 선관위가 특별 보너스로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진의뢰 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29786명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29786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보너스로 설정한 9929표를 더하게 되면 39715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은 진짜고 4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39715표를 선관위가 진짜처럼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는 자료가 지금 입수가 안 됐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세 장당 한 장이 들어가도록 돌린 겁니다. 언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 결과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5 총선에도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오신한 후보를 눌러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선관위 측에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당한 여러분들 대법관들은 그거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숫자는 로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보시게 되면 오신한 후보가 조작을 안 했으면 4만 7,829표 고민정이 4만 31표로 관외 사전투표를 제치고 관내 사전투표만 보면 오신한 후보가 무려 7,798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안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만든 다음에 고민정 후보에게 9,929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정이 실제로는 4만 표를 얻었는데 4만 6천 표를 얻은 것으로 부풀려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는 1,469표 자유로 고민정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똑같은 일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오신한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조작을 보더라도 7,798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의 주범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들은 이런 분석을 이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해왔던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4월 11일 날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명령해서 중앙선거안인 서버의 예름들을 압수수색에 들어가 가지고 포렌식을 할 수 있느냐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 2023년 10월 12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뭉개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공범인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가운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면 기대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밝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광진구의 사전투표소에서 오신 분들은 관내 사전투표율이 21.85% 했습니다.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8.99%로 뻥튀기 해 가지고 몇 프로 뻥튀기 했습니까? 9.7.14%만큼 뻥튀기 한 겁니다. 7.14%만큼 뻥튀기 해 가지고 9929표를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전부 다 고민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민정의 사전투표율은 5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제야 전문가가 보고 나면 고민정은 사전투표에서 43%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57%로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정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라는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복구한 진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고민정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정상으로 하게 되면 2%입니다. 정상으로 하면 이렇게 0에서 3%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미친 조작을 10년 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성의 실제를 대부분 알 겁니다. 왜 이 정도면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진짜 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양심이 없은 나라가 돼버렸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43% 받은 고민정을 57%로 올려준 겁니다. 누가 올렸습니까 북조선 선관위가 아닙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대회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 43%를 57%로 올려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실제 사전투표율 21.85%를 모르도록 모두 다 숨기고 본인들이 발표한 28.99%의 엉터리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7.14%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린 다음에 9,929표를 조달해 가지고 전부를 쑤셔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한 이 실체가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13, 16, 14, 13, 9, 12, 11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조작한 흔적입니다. 그 조작에서 규칙을 찾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날렵한 차이집 그래프가 나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교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진을 사례는 49개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여러분들 선거에서 일어난 사례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의당의 당대표였던 심상정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곧 심상정 후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표를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심상정 후보의 손을 안 댔는데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를 봐주지 않은 건 상품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좌익들이 그런 겁니다. 상품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그래서 정의당이 없어질 판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 선입견 편견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위대함은 바로 숫자는 조작한 자들의 소행을 그대로 정언할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숫자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얼마나 4월 10일 총선에서는 부정승을 단행했는가 똑같은 일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정말 나라가 여러분 대책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